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액입니다. 전산세무 2급의 원가외계 이론편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개별원가계산편 객관식 문제풀이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풀렸는데 풀린다. 그러면 나는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재는 134, 137까지 있습니다. 1번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공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자마자 틀린 거야. 공정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것은 종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별은 공정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냥 배 한 척을 주부장창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공정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라인마다 여기까지 진척되면 10%, 여기까지 진척되면 20%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틀린 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겠죠. 동종의 대량 생산하는 업태보다는 다품종이긴 하지만 소량으로 주문한다. 정확하죠. 제조관적비를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T자 계정에 기마제 공품이 얼마일까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제가 배 두 척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완성됐고 하나는 미완성이야. 그러면 이 배 한 척 만들기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 만약에 2조 원이다. 그럼 2조 원이 다 기말이에요. 끝. 얘가 완성됐어. 얘가 3조야. 그럼 3조. 끝. 완성된 건 완성 가는 거고요. 이 중에 얼마만큼 진척되고 자식과 상관없어요. 이 안에 돛담배 하나 만들든 어떤 거를 만들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1%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도 다 그냥 기말이 되면 돼. 어차피 한 대야. 12대가 아니라. 그래서 기말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 기말제 공품 평가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기말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잡합니까? 종합이 그렇죠. 완전 반대죠. 답은 1번이었고요. 두 번째. 개발원가 계산 특징으로 틀린 것. 조선업, 건설업, 주문생산. 맞죠? 실제, 예정, 제조관젓비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제조관젓비의 배분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너무너무 중요하지. 3번 틀렸고. 제품별로 손익분석하죠.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원가, 여기에 원가. 여기에 매출, 여기에 매출. 여기에 이익, 여기에 이익. 손익분석을 제품별로 하겠죠. 2번은 3번이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개별원가 계산은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는 개별적으로 작업을 짓게 한다.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맞고. 실제는 제조관젓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도 있다. 이게 예정 배부하는 거고요. 예정 배부하는 이유는 적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상개발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배부하는 거죠. 월별, 계절별, 제품의 단가가 변동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픽셀을 지어놓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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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서. 실제 개발원가 계산은 기말 전에, 아, 이게 실제라는 말이었구나. 실제는 아니지. 이거 틀렸지. 이 설명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정 배부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얘가 틀렸네. 그 다음에 4번에 제조관젓비를 배부 처리하는 방식 중에 매출원가를 도정하는 것은 재고자산에 배분하지 않고 바로 비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재고자산에 배부한다라는 것은 제공품에도 일부, 제품에도 일부, 그리고 매출원가에도 일부. 이렇게 가는 거죠. 재고자산 이거 두 개인 거고요. 답은 2번. 앞에 안 읽었네. 그 다음에 4번. 개발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환산양 필요 없어요. 평균법 들어본 적 없죠. 선의법, 평균법 필요 없죠. 우리는 표 딱지가 필요한 거야. 4번에 1번. 그 다음 5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중에서 직접비는 어떻게 들어가죠? 실제죠. 그리고 누구누구는 예정 소비에게 예정 조업도를 반영하여 제조간접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원가 계산 기말에 배부 차이를 계산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취하죠. 그리고 여기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해서 예정 배부율 계산해서 미리미리 배부하는 거죠. 아, 그러면 2번에 틀렸다는 얘기구나. 이 2번에 들어갈 말은 모든 제조원가가 아니라 제조간접비 또는 제조간접원가를 설명하는 거네. 그치? 제조원가가 틀렸네요. 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답은 2번. 문제를 내가 다 만들어 놓고도 닦아보고 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배부율과 배부액을 구하는 산식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실제 제조간접비는요. 실제 제조간접비 중에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 나누겠죠. 예정 배부는요. 예정하는 제조간접비에서 예정 조업도를 가지고 배부율을 만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실제 조업도에 내가 예상했던 실제 배부율을 실제 계산한 이 실제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하겠지. 그런데 예정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여기서 나온 금액이 예정 배부율이죠. 그렇죠? 예정 배부율이긴 한데 조업도도 예정이에요. 조업도는 실제였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배부기준은 실제야. 실제로 기계시간이 작동된 시간에 실제 시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죠. 예정 배부액은 둘 다 배부기준도 예정이고 배부율도 예정이겠지 라고 해서 때려 맞춰서 틀리게 하는 거야. 실제로 기준은 실제가 적용돼 배부율만 예성치 예정 배부율을 곱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늘 실제 실제지. 어떻게 실제 기준은 실제로 발생될 때 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 같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배부기준과 배부율이 둘 다 예정이 아닌데 둘 다 예정인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예정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한식이야. 어때?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배부기준은 실제입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고정 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준하죠. 실제 사용이 아니라 변동은 실제 사용에 의해서 배분하죠. 정상조업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상적으로 이 정도 조업을 중단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 평균적으로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는 생산 수준 그러니까 이게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로 발생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정도 범위의 제조간접비의 예상치를 만드는 거야. 네 번째 실제 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상조업도의 기초에서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지금 이 말은 이 해당되는 원가 중에서 실제 조업도가 높대요. 정상조업도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고정 제조간접비를 정상조업도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렇게 된 거지 고정 제조간접비가 이 정도 범위였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되는 실제 조업도가 더 많이 발생됐어.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비가 더 많이 발생됐어. 그런 경우에는 정상조업도의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면 안 되겠죠. 고정 제조간접비는 그런 경우는 더 많이 배부됐다는 얘기니까 해당되는 정상조업도가 아닌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고정 제조간접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정상조업도지만 정상조업도가 100개야. 조업도가.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조업도가 더 많이 발생된 거야. 150. 그럼 150만원 150에 해당하는 게 최대치니까 최대 조업도에 해당하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배부 기준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말 우리가 앞에서 제조간접비와 관련해서 배부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변동과 고정에 대한 배부 중에 고정은 최대 조업도고요. 변동은 실제 조업도였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조업도가 정상보다 실제가 높다면 최대는 이제 실제 조업도가 되는 거니까 정상조업도를 기초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원가는 이렇게 유두리 있게 문제를 풀어야지 다 외워가지고 풀어야지 그러면 한두 끝도 없거든. 외울 수 있는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끝도 없어서 자 8번에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넘버 5에 제조간접비를 배분해보래요. 지금 넘버 5가 직접 재료 직접 노동 직접 노동시간이 40시간이 넘버 5에 발생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제조간접비 전체 금액은 2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산식을 말하면 제조간접비 2만원을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토탈 500시간이 소요됐으나 넘버 5에 소요된 직접 노동시간은 40시간인거죠. 이제 2만원이라는 전체 금액 중에서 500시간 중에 40시간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을 배분하면 답은 1600원 이렇게 배부가 될 것 같고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9번에 이번에는 기초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분한다. 넘버 10에 배부돼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넘버 10은 이미 기초원가가 세팅되어 있어요. 기초원가는 여러분 두개 더한거죠. 그러면 어떻게 배분하냐면 이 중에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가 안보이죠. 직접재료 직접노무 대신 총이 얼마인지 있으니까 이거 두인게 600이지 근데 전체 금액이 800이잖아.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얼마라는거야. 200이겠죠. 자 그럼 200만원의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냐면 전체 기초원가 중에 넘버 10이 차지하고 있는 기초원가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600이네. 그러면 이런거야. 600만원 중에 180만원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만큼 배분하자. 넘버 10에 그럼 180이면 368 30% 네요. 그러면 200만원 중에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은 제조간접비 중에 60만원은 넘버 10에 배부하자. 전체 제조간접비는 200만원이고 1,2,3,4,5,6,7,8,9 그리고 10에 60만원. 이렇게 가는거야. 9번은 3번 60만원. 자 10번에 기계 사용시간을 가지고 배분한다. 자 질문이 뭐냐면 제조간접비 과소 과대 금액을 찾아래. 자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150이구요. 예상했던 기계 사용시간은 3만시간이었대요. 그러면 예상했던 배부율은 시간당 50원? 5,3,5,5 50원이죠. 자 50원을 이게 예정 배부율이죠. 근데 예정 배부율은 실제 조합도에 곱해 36,900시간에 그래서 50원을 36,900시간에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184,500원인데 이 금액이 뭐냐 예정 배부한 액 예정 배부액 근데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보니까 165만원이래. 그럼 얘와 얘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차이죠. 차이가 얼마냐면 19만 5천원 차이가 나구요. 예정이 커요. 예정이 크니까 뭐라고 불러요? 과대 예정이 크다. 과대 배부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41번 직접 노무원가를 구하래요.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20%래.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봅시다. 제조간접비는 120만원인데 120만원은 직접 노무원가의 120%를 곱해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 120만원을 다시 역으로 나누면 X 직접 노무원가를 아주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지 뭐. 그럼 답은 100만원이겠네. 그치? 100만원에 120%하면 120만원이잖아. 20만원에 가산된 금액이니까. 그럼 11번은 100만원. 2번 그럼 직접 재료원가는 왜 줬냐?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데 그냥 준 거야. 우리는 의미 없는 숫자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거 2개만 가지고 직접 노무원가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12번에 질문이 뭐냐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물어봤네요. 예정배부율 처음에 내가 실제 조업도에 곱해서 예정배부를 할텐데 이 배부율을 물어본 거야. 보니까 배부 차이가 예정배부한 금액과 실제로 발생된 금액의 배부 차이가 10만원이었고요. 예정이 컸대요. 과대였대요. 실제로 발생된 금액은 40이었대. 그러면 10만원이 많았다는 얘기는 예정배부했던 금액이 50이란 얘기죠. 50만원은 어떻게 곱해졌냐. 실제 노무시간이 만시간일 때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50만원이었다면 얘가 시간당 얼마였겠어. 50원이었겠지. 딱딱딱 구하면 뿅 나온다거나. 답은 1번 딱딱딱 뿅 이렇게 진짜 자 13번 질문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됐나요? 배부 차이는 실제랑 예정하고 비교했을 때요. 30만원 차이가 났고요. 그 30만원은 과대입니까? 예정이 컸대. 그 다음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500원이고 예정 작업시간은 4,000시간 실제 작업시간은 5,000시간 여기서 선택하면 되지. 작업시간 곱할 때 예정 배부율은 예정이지만 실제 기계시간은 예정이었어요? 그건 실제였어요. 그건 실제였지. 예정 작업시간 괜히 준 거 아니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5,000시간 곱해서 미리 배부했겠죠? 2,500 1,250만원 나오네요. 근데 실제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30만원이 컸대. 그럼 얘가 30만원이 적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얼마였겠어? 1,220만원 이었겠죠? 답은 그러면 이거 3번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제조간접비 배부는 항상 이런 식의 문제. 갖다 넣으면 그냥 나오게 하는 문제. 자, 14번 개별원가를 쓰고 있다. 넘버 7의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배부 차이가 나는 것이냐? 자, 아래 보니까 제조간접비 아래쪽에 실제 제조간접비는 3만4천원이고 위에 넘버 7의 예정했던 작업시간은 만시간인데 실제 작업시간은 9,000시간이고요. 제조간접비 예산액은 40만원이었고요. 40만원 중에서 몇 시간을 가지고 예정배부율을 만들었을까? 기준조업도죠. 10만시간. 그러면 시간당 4원씩 발생이 되겠구나. 예정배부율 여기다가 예정작업 곱해요? 실제작업 곱해요? 예정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작업 곱한다고 그랬죠? 예정금액은 3만6천원이었어. 근데 실제금액은 3만4천원이래. 그럼 2천원만큼 많이 배부됐죠? 2천원 많이 배부 과대배부 그러면 답은 2번 이걸 보고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해서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차이 나는 거 불어야지. 하려면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결론은 이거 어떻게 빨리 푸나요? 라고 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은 설명드리잖아요.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빡 오거든. 그러니까 원가를 풀 때 가장 먼저 뭘 찾냐? 앞에부터 풀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니거든. 뭘 보냐? 배부 차이를 물어보면 항상 머릿속에 어? 배부 차이? 오케이. 머릿속에 샀던 거. 예정배부한 금액과 실제로 발생된 금액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실제 발생된 금액은 준 것 같아. 예정배부한 금액은 내가 찾아야 돼. 예정배부율과 실제 조업도를 곱할 건데 예정배부율을 안 줬구나. 아 그럼 예산액에서 이거 나눠서 4 곱하고 예정작업시간이 아니라 실제작업시간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트릭으로 준 거구나. 함정이구나. 해서 얼른 얼른 풀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는 없어. 진짜로. 자 15번 바르게 이 내용을 추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조간접비가 12만 5천원인 차변에 들어왔고요. 대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라는 이름으로 12만 5천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조간접비는 차변이 실제고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으면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예정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나면 제조간접비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대차가 맞아. 지금 제조간접비가 지금 제조간접비가 차변에 12만 5천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12만 5천원을 집어넣다는 얘기고 집어넣다는 얘기는 예정이 많고 실제가 적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제조간접비를 집어넣잖아.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 제조간접비 차이 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실제가 작고 예정이 많다는 얘기죠? 예정이 12만 5천원 만큼 과대 배부됐다. 이 뜻이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실제 금액보다 작아요? 예정이 실제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실제 금액이 예정보다 작다. 실제가 작다. 맞네요. 15번은 1번 이렇게 T자 계정 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어. 이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무엇이냐? 그냥 부른 거야. 마감한 용어. 결국은 제조간접비라는 T자 계정에 차변으로 12만 5천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마감했다는 얘기는 예정이 많았음을 의미하는데 예정이 대변이었어? 그거는 기억해야죠. 아 예정이 배변이고 차변이 실제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16번에 제조간접비가 부족한 금액이 5만원이래요. 이번에는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고요. 이때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그 중에 얼마가 5만원이 들어가네. 지금 제조간접비가 부족하게 배부됐다는 말은 과소 배부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5만원 중에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서 배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그랬죠?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 원가의 총액이었어요. 제공품 안에 숨어있는 제조간접비의 비율이었어요. 비율이었죠? 자, 그럼 보세요. 3만원 2만원 10만원 그러면 원가 요소 중에 제조간접비 전체 금액이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차지하고 있는 금액은 토탈 10만원이고 10만원 중에 매출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5만원이니까 전체 50%만큼을 이 자리에다가 배분하면 되죠? 그럼 5만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2만 5천원을 여기에 배부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16번은 뭐 1번? 여기다가 해볼까? 그럼 10만원 중에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0%니까 10만원 중에 3만원은 제공품에 배부하고요. 나머지 2만원은 제품에 배부하는 식으로 아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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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10만원을 배부했어? 5만원 중에 5만원 중에 20% 그럼 만원 5만원 중에 30% 5, 3, 15 만오천원 만오천원 2만오천원 2만오천원 토탈 5만원을 여기, 여기, 여기에 배분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다 배부하고 나면 제공품의 전체 금액은 얼마로 바뀔까? 8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이 부족한 금액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9만 5천원으로 바뀔 거고 얘는 9만원에서 1만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10만원으로 바뀔 거고 12만원에서 2만 5천원이 가산되니까 14만 5천원으로 바뀌겠죠. 이게 배부받은 이후에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 원가의 마지막 결과물 부족했던 거니까 원가를 플러스 할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과대 배부됐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기하면 되지. 빼기해서 해당되는 제조간접의 원가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원가 요소별로 배분하는 거기 중에 얘하고 얘하고는 굳이 하지 않고 매출 원가만 가지고 얼마가 배부됩니까 요고?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세무 2급에 나왔던 문제고요. 17번 정상원가는 예정 배부한단 뜻 제조간접의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인 비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대요. 만약에 매출원가 전액을 매출원가에서만 조정한다면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만 조정한다면 매출 총 이익의 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어떤 거냐? 보니까 과소배부가 100이었대. 그리고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니까 기말 제공품 100, 기말 제공품 100, 매출원가가 300, 다 더하면 500이죠. 그럼 500만원 중에 기말 제공품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은 20%를 배분하면 되고 여기에 20%, 여기에 오르게 30이죠. 60%. 이렇게 비례배분이니까 각각 배분하면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배부 차이 전액을 총원가 기준법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배부 차이 전체 100만원이라는 전체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그럼 이 100만원을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100%를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매출 총 이익에 얼마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총원가 기준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제공품에서 이 100만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20만원은 제공품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제품에 20만원 영향을 미쳤을 거고 매출원가의 60%에 해당하는 60만원만큼의 영향을 미쳤겠죠. 총원가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얘를 매출원가로만 조정하면 얘를 빵으로 주고 얘를 빵으로 주고 전체 100만원을 매출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매출원가가 얼마만큼 가산 또는 감소되겠어요. 얼마가 변화되겠어요. 그치 얘를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하다가 전부 다 비용, 매출원가로 조정하게 되니까 40만원의 차이가 생기겠죠. 기존의 매출원가는 60만원을 잡았겠지. 그런데 전부 다 매출원가로 조정하면 100만원 전액을 매출원가로 잡으니까 그 전에 자산으로 처리했던 이 두 개가 전부 다 비용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40만원만큼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40만원의 차이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0만원만큼 해당되는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원가가 증가되면 원가가 증가되면 뭐가 감소해요?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결국엔 40만원만큼 감소하겠군요. 답은 1번 과소 배부는 과소 배부됐던 금액을 원가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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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원가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은 감소할 거고 그게 아예 한 푼도 인식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전액이 감소하겠지만 이미 60만원 잡았었고 거기서 매출 원가로 조정하게 되면 60이 아닌 100이 잡히니 40만원의 변화가 있겠죠. 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거 그 다음 8번에 지우고 좀 더 내려가야겠다. 8번에 직정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 배부 차이가 3만원이 과소 배부였대.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였을까가 질문이에요. 그럼 지금 실제 금액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만원이 과소라는 얘기는 예정이 적고 실제가 많았다. 이런 의미에요. 그렇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차이가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였습니까?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노동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예정 배부할 때 예정 총 제조간접원가가 지금 60이죠. 그런데 그 60만원이 3만원만큼 적게 배부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금액 가지고 판단하면 이 문제는 총 제조간접원가에 예정 금액을 준 거고 예정 배부액이라는 말이 없네. 배부액은 몰라. 지금 예정 배부액은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가지고 하냐. 다시 잘못 읽었어.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금액은 요렇게. 이게 뭐냐. 60만원의 원가가 발생될 때 3만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만들었겠구나. 그럼 한 시간당 20원. 시간당 20원의 예정 배부율을 만든 다음 그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실제로 노동시간이 발생될 때마다 곱해서 예정 배부했겠구나. 자료를 좀 특이하게 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20원에 2만시간 적용해서 40만원을 미리 예정 배부했겠구나. 근데 3만원을 과소 배부했다면 실제 금액은 실제 금액은 이 40만원이 과소 배부된 거래. 그러면 3만원만큼 많이 발생된 게 실제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네요. 금액은 43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3만원.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 제조간접 원가가 발생된 거지. 이게 배부액이라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제가 얘를 배부액인 것으로 착각하고 문제를 풀 뻔했어. 틀렸죠.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배부율까지 구하는 문제였고요. 19번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제조간접비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중에서 실제 배부법은 실제로 발생된 총액이 집계되야만 나중에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두 번째 재료비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이므로 제조간접비의 배부 대상이 되진 않는다. 그럴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료비는 항상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고요. 간접 재료비는 나중에 제조간접비가 되죠. 그러면 간접 재료비라는 걸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재료비라고 하면 안 되죠. 재료비는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조간접비 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앞에 두 글자가 들어갔어야죠. 직접. 직접 재료비라고 했다면 맞는 거야. 근데 직접이 아니라 그냥 재료비는 항상 두 가지의 원가가 추적 가능 불가능이 항상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틀린 설명. 3번에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 차이는 영업의 손익으로도 처리하는 거 가능하죠. 별로 중요성이 떨어질 때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그 다음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이 실제로 발생된 금액보다 크다면 그때는 과대배부 과대배부는 내가 미리 배부한 금액이 나중에 알고 보니 더 많이 배부돼서 원가가 감소되게 하는 어떤 배부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가가 증가되는 것보다 원가가 감소되는 게 우리에게는 나름의 기쁜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리한 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정 배부를 많이 배부하면 나중에 뚜껑 열었을 때 실제 금액이 작아. 진짜는 아니지만 왠지 원가를 절감한 것 같은 나름의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 유리한. 그런데 반대로 과소 배부하게 되면 예정 금액을 적게 배부하고 실제 금액이 많게 발생이 되는 순간 짜증나. 괜히 짜증나. 왜냐하면 원가가 증가되거든. 원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불리한 차이 반대로 얘를 유리한 차이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했죠. 느낌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진짜 불리냐 유리냐는 몰라.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진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조 과정에서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는 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어쨌거나 틀렸어요. 직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 재료비도 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자. 이렇게 하셔서 전산세무 2급의 개별원가 계산 해당하는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원가 요소별로 비례배분하는 정도의 객관식이 종종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8번 시험이 한 번 나올까 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게 나름이거든요. 범위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어쩌다 갑자기 나왔는데 내가 그걸 시험 봤다. 그러면 나한테 확 그 문제가 맞닥뜨려지는 거니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딱 나올 것만 찝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으니까 일단 넓게 공부해 놓고 나오면 풀고 안 나오면 아쉽지만 그냥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